지난 에피소드에서 4.3 슬랩스 타입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5장입니다. using structure and structure related data에서 하나, 두개, 세개의 실천이 있어요. 첫번째 실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defining and instantiating struct, struct가 무엇인가 하는건데, struct는 우리 다른 언어에서 말하면 오브젝트에 비슷한 거에요. 그게 오브젝트로 가야겠네요.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스코프입니다. 이렇게 스코프, 블락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struct는 명칭이 있죠. 클래스처럼. 그리고 앞에 struct라고 하는 지시자가 있습니다. struct, us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 user 해서 실제 데이터를 key에 value, key value 해서 user1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에요? 이미 mutable한 경우도 있죠. 러스트 데이터에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immutable 이에요. mutable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맹이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r1의 이메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mutable 방식이고, 그리고 function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return되는 값을 struct 명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메일, username, string, key value, key value.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 user1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의 항목을 가져와서 새로운 user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코드를 보면은, 여기 있죠? 전체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user1이 있고, 그 다음에 user2는 보다시피 user1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물론 user라고 하는 struct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user2,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항목은 점, 똥, 똥, 찍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tuple 형식의 struct도 가능합니다. 명칭이 있고, struct 명칭이 있고, 데이터는 tuple 형식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명칭이 서로 다르잖아요. 명칭이 다르면 서로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lack 속에 color가 들어있고, origin 속에 pointer가 들어있잖아요. 블랙 속에 pointer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되시나요? 그런 수로 환성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unit like,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trait를 다룬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여기 string 슬라이스를 쓰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여기 string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이프 타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프 타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struct 부분 두 개를 더 보고 난 다음에, 라이프 타임.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보시면, 앱 핸들링 10장이네요. 10장에 generic type, 스트레이트, 라이프 타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랑, 다음 섹션, 다음 섹션, 두 개의 섹션을, 빠른 속도로 보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남도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6장에 이남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바로 10장으로 이동해서, generic type과 trait, 그리고 라이프 타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